자 발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부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바래입니다 자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래는 어떤 나라냐? 자 이 바래는요 일단 바래를 세운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조영입니다 대씨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고씨인데 바래를 세운 사람은 대씨예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자 바로 동모상에서 건국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왕 새벽만 좀 기억해 주세요 무완 문완 그리고 선왕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완은요 말 그대로 싸울 무자예요 느낌 딱 오잖아 그러니까 이 왕의 묘호를 보면 아 이 왕이 어떤 왕이구나 효종이야 그럼 아버지들 효를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느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성종이야 그럼 성 오 이룰 성자 들었으니까 뭔가 굉장히 업적을 많이 이뤘나 보다 무완이야 싸웠나 보다 문왕이야 뭔가 어떤 좀 안정기를 누렸나 보다 그럴 문자니까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무왕부터 한번 볼게요 특히 여러분들 이 무왕 문왕 선왕은요 각각의 연호가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반개토 태양의 연호가 영락이었고 신라 법흥왕의 연호가 건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을미개혁 땐 건양이었고 여기도 이제 연호가 나오는데 무왕 때는 인 인안 문왕 때는 대 대흥 선왕 때는 건 건흥 이걸 앞글자만 따면 인대건 인대건 좀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김자를 집어넣으면 김대건 김대건 신부님 계시잖아요 김대건 이렇게 여러분 좀 연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문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호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건 인안 대흥 건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왕은요 말 그대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런데 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당나라와 신라입니다 그러니 이 당과 신라에 대해서 발해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안 좋겠지 그죠? 그래서 무왕은요 굉장히 당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반당 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왕은요 대문예를 보내서 흑수말갈을 공격하는 왜냐면 이 흑수말갈이 당나라와 연결하려고 했거든 이 발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인들과 이 말갈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갈 중에서 흑수말갈이 배신자야 배신자 당나라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문예를 보내서 흑수말갈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당나라와 친하게 치는 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장문유를 보내가지고요 산등만두 산등만두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효단윤 여기 능주라고 하는데 여기를 공격합니다 제가 이 곳 가봤는데요 와 안개가 엄청나더구만 안개가 엄청나더구만 그 안개가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아마 이런 안개를 이용한 게 아니었을까 굉장히 그 가파른 절벽인데 여기를 발해군들이 올라와서 당을 압박했다 와 이거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건 바로 이 산등만두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중국을 침략했던 그런 어떤 역사도 있네요 보니까 발해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문항인데 항상 여러분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긴장됐다가 좀 이완됐다가 또 긴장됐다가 또 이완됐다가 이제 그래야 되거든 긴장관계였으니까 그 다음 시대는 이완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문왕이에요 이 문항은요 상당히 친당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많이 카피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육보 물론 여기 국자수는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육보 이게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삼성육보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와도 신라와도 사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 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만들어지고 있고 도읍도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들 문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왕 때가 되면 이제 정말 전성기 시대를 구각이 되는 것인데 이때 오경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야 와 오경이야 오경 수도 서울이 다섯 개나 있어 경주는 경주도 오경이었는데 거기는 오 소경이잖아 작은 다섯 개 여기는 그냥 오경이야 오경이야 15부 62주 62주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바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지금 이 바래는요 러시아도 자기들 역사라고 하고 중국도 자기들 역사라고 그래요 왜냐면 역사는 제가 볼 때 역사는 우리 역사에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현재 영토가 영토가 러시아에 걸쳐있고 중국에 걸쳐있으니까 그들은 영토 자국주의에요 우리 이 영토 안에 바래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 바래 역사는 우리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어쨌건 오경 15부 62주를 차지하면서 드디어 요동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이때 났다 그 중국인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우와 바래 대단하네 해동선국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 바래 해동선국 선왕 이후에 바래를 해동선국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잘나가던 바래가 갑자기 망합니다 미스테리지 왜였을까 그중에 재미있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좀 사과를 들었는데 옛날에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두산 폭발설이에요 실제로 이 바래의 멸망 그 시점 조금 이르게 백두산이 터졌습니다 터지게 되면서 백두산 그 화학 제가 어디까지 가면 일본까지 가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백두산 지금 터진대요 또 한 번 터진대요 그때 또 어떤 일을 벌어졌지 어 걱정돼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것 거란이 침입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죠 거란이 워낙 잘 싸웠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래가 멸망되면서 남북국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 바래는요 고구려를 계승했고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이 고구려 왕이 일본에 보낸 그 편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 고려 왕은 이라고 아주 명확히 써 있어요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야 나 고려 왕이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바래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맞습니다 지배층은 이 고구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온돌 온돌은 고구려의 온돌 양식이에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의자에 앉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엉덩이를 바닥에 앉히는 방식 왜 온돌이 있습니까 그죠 이 문화는 중국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온돌 양식이 지금 고구려의 어떤 전통적인 남방 양식인데 이걸 바래가 그대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불경좌산 이것도 이제 고구려의 연가 7년이면 금동여래입상이라고 있는데 그 불상은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요 고구려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두 명의 이불경좌산 했더니 이불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부처님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가더라고요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서로 앉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불 병좌산 이것도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바래의 문화의 유산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돌사자산 이건 이제 정의공주 정의공주 묘에서 문왕의 둘째 딸이죠 정의공주 묘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우람찬 고구려한테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돌사자산이 있고요 석등 정말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엄청 6미터 넘는 걸로 내가 하는데 고구려인들의 비석을 세울 때는 7미터는 돼야 비석이다라고 하고 바래인들 역시 석등하지만 6미터 넘어야 석등이다라고 하나 봐요 정말 고구려 바래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의 기상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것이고요 당의 영향을 받은 거는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삼성 6부라고 그랬죠 삼성 6부 삼성 6부를 통해가지고 삼성이 이제 정당성, 중대성, 상소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삼성의 이름은 뭐냐면 당나라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이름 다르죠 비록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독자적인 이름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당성의 최고 책임자가 대내상 대내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 국무총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성은 없죠 6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6부도 2호 예병형 공인데 여기는 충인의지 예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성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삼성 6부를 써왔지만 바꿔왔지만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중경대 감찰기구가 있고요 주자감, 교육기관 있네요 주자감 여러분 교육기관 기억나요? 고구려, 소수림왕, 태아, 통일신라, 신문왕, 후카 그리고 발의 주자감 지금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경용천부에 있는 주작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광화문 있죠 광화문 앞에 세종로 있잖아 세종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쫙 일직선이 있죠 이게 당나라 장안성 장안성이 그 주작대로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건데 역시 상경용천부 주작대로도 그 당나라 장안성의 그 모델을 따와가지고 쭉 뻗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발의란 나라는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들도 있고 당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라고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남북국 시대가 끝났어요 남북국 시대의 어떤 정치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남북국 시대의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은 보기는 할 텐데 어쩌고 정치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골품제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실력에 의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중세 고려시대를 연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계속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저는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의 폭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거든요 신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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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 오는 모습 신라 골품제도보다 중세 고려가 좀 더 능력에 의해서 그 자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아진 거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징취 투쟁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진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만나 движ bare importante 언니 Sie